며칠 전에 누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. 그분의 사회적 지식급은 4급, 4감이었습니다. 시험에 떨어지니까 두 단계 하락을 했죠. 그래서 그분은 지금 사회적 지위가 육감이라서 육감 선생님. 저희 육감 선생님은 근짱, 팬들에게 한마디. 근짱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? 근주짱구이마. 지금 저희가 연주할 노래는 저희 근짱님이 이유식을 먹을 때 나왔던 노래입니다. 내일을 향해. 예수ico-TV 근주짱 unique 유리activ에 나타난 노래입니다. 영수ico-TV 근주짱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? 그럼 네, 르르, 아십니까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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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